지금 파워 좋아요 지금 지금 너무 좋아요 지금 너무 좋아요 기술적으로 좀 해볼려 그렇죠 기술적으로 좀 해볼려고요 그렇죠 기술 너무 좋아요 나이스 나이스 맞춘다고 힘들어하면 안 돼요 다시 편안하게 가볍게 손을 맞추고 가볍게 나이스 고객님 너무 많이 가볍게 오우 베리 굿 그렇죠 지금 엄청 좋아 거기서 위로 한번 더 가야지 그렇죠 거기서 위로 밑에 줬으면 위로 가야죠 그렇죠 그렇지 그렇지 나이스 아우 연습한 티가 나네 그렇지 계속 앞으로 붙었을 때 오케이 레프트 레이스 오케이 안쪽으로 조금만 더 안쪽으로 찔러 보세요 그렇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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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 오퍼바디 거기서 잘 보고 있다가 상대 오른손 열 오케이 굿 상대 잘 커버하고 있다가 지금처럼 잘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레프트 바디 힘을 조금 더 실어준다 좀 더 깊숙이 찌른다는 느낌으로 안으로 그리고 커버 딱 하고 있다가 어퍼 딱 주다가 오른손 딱 열릴 때 그 사이에 왼손으로 찔러 보세요 오른손이 열릴 때 오른손 딱 보고 있다가 오른손으로 카운터 칠 때 레프트 바디 가방 사겠습니다 한번 보내 봐 갈 것 같은데 거기서 빨빨빨빵 맞췄으면 먼저까지 거기서 거기서 그렇죠 한 번 더 나이스 그렇죠 가봤다 가고 앞으로 전진 가봤다 가고 맞췄다 나이스 오우 굿 콤비네이션 그렇죠 여기 좋아요 계속 잽잽잽 거기서 엎어 지금 딱 라이터 열릴 때 오우케 지금 시도 좋았어요 다시 한 번 잽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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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퍼바디 오우 오우 조금 더 붙어야돼 중독이 오게 다시 전진 거기서 왁 그렇죠 보고 있다가 아 아 참 소중 으흑 레프트 훅 좆다가 바디로 가요 그렇죠 마중 호우 훅 좆다가 바디로 마중 와 와 나이스 시도 다시 제 버퍼바디 거기서 밀리면 안되지 계속 아 조심조심 거기서 계속 앞으로 밀고 머리 대고 거기서 해야지 거기서 조심 거기서 라프터바디 기다리지 말고 거기서 해야지 기다리지 말고 아 아 그만하세요 그만 그만 둘 다 너무 파워 쎄게 와 어우 카운터 너무 좋았어요 옆구리 한대 맞았는데 아 옆구리 조금 더 밑에 때렸어요 아 그리고 바지 시도 너무 좋아졌어요 아 근데 아직 타이밍이라 위치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위치만 제대로 들어가면 사실 데미지 먹을거 되게 많았는데 목에 조금 안들어가네 좋았어요 어우 시도가 아주 좋아졌어요 아주 여유가 많이 늘었어요 네 네 둘 분 다 실력이 많이 늘었어요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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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의 감사합니다.